떡 먹기 내기 옛날 옛날에 호랑이 한 마리가 산길을 지나가다 두꺼비를 만났습니다. 마침 무슨 재미난 일이 없을까 생각하고 있던 호랑이는 두꺼비를 보고 대뜸 이렇게 말했어요. 두꺼비야 때마침 배도 고프고 하니 시루떡 만들어 먹지 않으련? 그러자 두꺼비도 군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아. 이렇게 해서 시루떡을 만들어 먹기로 한 호랑이와 두꺼비는 각자 집으로 달려가 똑같이 쌀 한 바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팥과 떡시루와 나무장작도 준비했지요. 호랑이와 두꺼비는 제일 먼저 쌀을 갈아 가루로 만들고 밭으로 고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떡시루에 쌀과 팥고무를 차례로 올려놓았지요. 호랑이와 두꺼비는 사이좋게 콧노래까지 부르며 떡시루에 쌀가루와 팥고무를 가득 채웠습니다. 호랑이와 두꺼비는 장작에 불을 피우고 떡시루를 그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러고는 장작불에 후후 입바람을 불며 시루떡이 어서 익기를 기다렸지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떡시루 안에서 김이 모락모락 시루떡 익는 맛있는 냄새가 폴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와 시루떡 다 됐다. 호랑이와 두꺼비는 군침을 흘리며 떡시루를 한참 동안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호랑이 머릿속에 퍼뜩 못된 생각이 지나가지 뭐예요? 자기 혼자 시루떡을 다 먹고 싶은 욕심이 생긴 겁니다. 두꺼비야 우리 떡시루 잡기 시합하지 않으련? 떡시루 잡기 시합? 그게 뭔데? 응 그 시합은 아주 공평한 건데 떡시루를 산 꼭대기에서 굴린 다음 그 떡시루를 쫓아가서 먼저 잡는 쪽이 떡을 다 먹는 거야. 이 말을 들은 두꺼비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덩치도 두꺼비보다 백배는 크고 달리기도 천배는 빠릅니다. 그건 불공평해. 내가 어떻게 널 이길 수 있겠니? 나도 너랑 똑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하는데 뭐가 불공평해? 호랑이는 이렇게 말하고는 막무가내로 떡시루를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 떡시루를 산 아래로 힘껏 밀었습니다. 떡시루는 산비탈을 따라 대굴대굴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호랑이는 산 아래를 향해 냅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두꺼비는 풀쩍풀쩍 엉금엉금 기어가고 말입니다. 호랑이 녀석 자기 혼자 씨루 떡을 다 먹으려고 이런 시합을 하자고 한 거야. 가다가 쿵 넘어져라. 두꺼비는 저 멀리 앞서가는 호랑이를 보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넘어지라는 호랑이는 넘어지지 않고 굴러가던 떡시루가 돌보리에 쿵, 나무 밑동에 쿵하며 들썩들썩하는 겁니다. 그때 참으로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떡시루가 돌보리에 쿵, 나무 밑동에 쿵하고 부딪힐 때마다 떡시루 안에 있던 떡과 팥고물이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이게 웬 횡재야? 떡덩이가 떨어져 있네. 그래, 내가 다 먹어버려야지. 두꺼비는 희죽거리면서 떨어진 떡을 정신없이 집어 먹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커다란 새가 날아와 덥석 떡을 집어 날아가고 말았어요. 호랑이는 그때도 떡이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헐레벌떡 산 아래로 뛰어가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떡시루가 굴러오나 뒤돌아보고 다시 뛰어가다 뒤돌아보고 하면서 열심히 달리기만 했어요. 두꺼비 녀석, 무슨 수로 나를 이길 수 있겠어? 조금만 더 내려가면 떡시루가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 산 아래 도착한 호랑이는 숨을 몰아쉬며 떡시루가 내려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떡시루가 호랑이 코앞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떡시루 안에는 떡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아무리 찾아보아도 떡은 없었습니다. 뒤에 두꺼비가 산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호랑이는 두꺼비가 떡을 다 먹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꺼비의 표정도 밝지가 않았어요. 두꺼비야, 네가 내시로 떡을 다 먹었지? 호랑이가 씩씩거리며 물어보자 두꺼비가 말했습니다. 떡이 나무와 바위에 부딪혀서 나뒹구는데 하늘에서 커다란 새가 내려와서 먹고 도망가고 말았어. 나도 한 개도 못 먹었다고. 하지만 호랑이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답니다. 거짓말 마. 떡 어딨어? 이리 내놓지 못해? 그렇게 두꺼비와 호랑이는 계속 다투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하늘을 날아간 새는 떡을 모두 먹었고 지금도 호랑이와 두꺼비는 만나기만 하면 서로 싸우기만 한다고 합니다. 불신이 된 젊은이 신라 활리역이라는 곳에 직위라는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직위는 볼일을 보러 신라의 수도인 설아벌에 갔다가 우연히 선덕여왕의 행차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왕을 보는 순간 직위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아, 저 여인과 말 한마디라도 해봤으면. 직위는 아리따운 선덕여왕을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직위는 그날부터 온통 머릿속에 선덕여왕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직위는 선덕여왕을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라 제27대 선덕여왕은 진평왕의 딸로 마음씨가 곱고 지혜로운 데다 얼굴이 예뻐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왕이 바깥 나들이를 하게 되면 여왕을 보려고 사람들이 모여들어 거리를 시장처럼 만들었습니다. 설아벌에 갔던 직위도 여러 사람들 틈에 끼어 여왕을 한번 보고는 여왕이 너무도 아름다워 그만 사모하는 마음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왕을 본 뒤로 직위는 잠도 자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하고 정신나간 사람처럼 오로지 선덕여왕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그는 미쳐버리고 말았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 사랑하는 여왕, 내가 사랑하는 여왕이요. 날이면 날마다 직위는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이렇게 외쳐댔습니다. 저거 참 큰일인데 감히 여왕님을 직위가 떠들고 다니는 것을 본 관리들은 직위의 짓거리는 말이 여왕 귀에 들어갈까 봐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들은 직위를 잡아다가 그러지 말라고 달래기도 하고 매질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덕여왕이 절에 가려고 행차를 하게 되었어요. 이날도 직위는 내가 사랑하는 선덕여왕이요 하고 소리쳐 외치며 길거리를 다녔습니다. 아니 저놈이? 직위를 본 관리들이 달려들어 붙잡았어요. 직위를 구경하던 사람들이 웅성됐습니다. 사람들이 웅성대며 떠드는 곳에 직위가 관원에게 붙들린 것을 본 여왕이 관리에게 물었어요. 대체 무슨 일로 저러느냐 어떤 미친 사람이 여왕님을 보고 싶다고 달려오다가 관원들에게 잡혔습니다. 뭐라고 내게 오는 걸 잡았다고 놔두거라 선덕여왕은 관리를 나몰았습니다. 배하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저 사람의 이름은 죽이라 하온데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옵니다. 그런 사람이 왜 내게로 오겠다고 한단 말이냐 관리는 여왕을 좋아해서 그렇다는 말을 감히 하지 못했습니다. 꿈을 대지 말고 어서 속시원히 말해보거라 저 여왕님을 사랑한다고 하옵니다. 관리는 진땀을 흘리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나를 사랑한다고? 그거 참 좋은 일이로구나. 여왕은 빙글에 웃으며 직위에게 따라오라고 하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여왕께서 미치광이를? 둘러서서 구경을 하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왕을 쫓아가는 직위는 너무나 좋아서 싱글벙글대며 얼씨구 절씨구 좋다 하고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며 여왕의 뒤를 따랐습니다. 절에 도착한 선덕 여왕은 먼저 대웅전에서 부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직위는 벅당 앞에 있는 탑 옆에 쪼그리고 앉아 여왕이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여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휘된 일이지? 직위는 시간이 흐를수록 안타깝고 초조했습니다. 그러다가 여왕 생각으로 먹지도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해 몸이 약해진 직위는 몸과 마음이 지쳐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예보를 마치고 나오던 여왕은 곤하게 잠자고 있는 직위를 바라보았어요. 초라한 모습으로 곤히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 측은한 생각이 들어 팔목에 끼고 있던 팔찌를 불어 직위 가슴에 얹어놓고 자리를 떴습니다. 여왕이 간 뒤에 잠이 깬 직위는 가슴 위에 있는 팔찌를 보고 놀랐어요. 이게 뭐지? 여왕 배야의 팔찌라네. 자네가 잠들어 있어 깨우지 말라 하시군. 그것을 주고 가셨네. 직위는 여왕의 팔찌를 볼에다 대어보기도 하고 가슴에 안아보기도 하며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여왕님도 날 좋아하셔. 직위의 사랑하는 마음은 벌겋게 달군 불씨가 되어 직위 가슴 속에서 헐헐 타올랐습니다. 직위의 온몸과 마음은 타오르는 불꽃이 되어 직위를 시뻘건 불덩이로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가슴이 타오르고 그 다음에는 머리로 또 팔다리로 울맞어 불은 활활 타올랐습니다. 여왕을 따라가야 한다. 내가 좋아하는 여왕을. 직위는 여왕을 따라가려고 안간힘을 쓰며 탑을 의지해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러자 직위에게서 일어난 불길이 탑으로 옮겨져 탑도 불에 타올랐어요. 직위는 겨우 일어나 여왕을 따라가려고 허우적거렸습니다. 그 바람에 불길은 거리로 옮겨져 온 거리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직위는 불이 되어 온 거리를 사랑의 불 속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로 직위는 불신이 되어 온 세상을 떠돌아 다니게 되었고 직위가 가는 곳마다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불신을 무서워하게 되자 선덕여왕은 불신을 쫓는 주문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직위는 마음에서 불이 나 온몸이 불로 변했다. 멀리 바다로 쫓아버려 보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백성들은 여왕이 지어준 주문을 써서 대문에 붙였습니다. 그러자 직위는 거리를 다니지 못했어요. 직위가 마음 놓고 다니지 못하니 불은 더 이상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부터 사람들은 선덕여왕이 지어준 글을 불신을 물리치는 주문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불신이 된 직위가 선덕여왕을 사랑하여 여왕의 뜻만을 쫓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목숨 건 사랑 조선시대 때 울릉도는 강원도에서 관리했습니다. 그때 울릉도 쪽 동해는 풍랑이 거세여서 배끼리 위험해 사람들이 살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강원도 광가에서는 관리들이 3년에 한 번씩 울릉도를 시찰해 사람들이 몰래 들어와 사는지를 조사하여 사람이 살면 붙잡아 갔습니다. 어느 날 강원도 원님이 큰 배에 관원들을 태우고 가 울릉도를 시찰했습니다. 양식이며 먹을 물 옷가지 등을 많이 씻고 울릉도에 사람이 사는지를 샅샅이 조사하려 했던 것입니다. 시찰을 끝낸 원님은 사람이 사는 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강원도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거세 태아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었어요. 매일같이 바람이 불고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와 원님 일행은 도저히 배를 타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양식을 충분히 가져왔지만 너무 오래 머물게 되어 양식이 달랑달랑 했어요. 원님은 큰 걱정이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한담? 나리 이러다가는 모두 굶어 죽겠습니다. 걱정마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했다. 원님은 속으로는 걱정이 되었지만 관원들 앞에서 걱정을 나타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미워하는 모양입니다. 관원들은 걱정을 했어요. 그런 요망한 소리 말거라. 오늘부터 벌써 한 달째 갇혀 있습니다요. 설마 아니 죽겠냐. 살아갈 길이 있겠지. 원님은 인솔 책임자로서 아무렇지도 않은 태도를 보였으나 속이 바짝 타들어 갔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먹는 게 제일 중요한데 양식이 떨어져 가니 날이 가면 갈수록 관원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더 가면 소요가 일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못 가면 여기서 살자. 원님은 아랫배에 힘을 주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큰소리 쳤습니다. 여기는 도적대가 자주 머무는 곳입니다요. 우리에게도 힘께나 쓰는 장사들이 있지 않느냐. 그렇기는 허옵니다만 걱정하려면 무엇하나 원님도 걱정이 되기는 마찬가지여서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다 낮에 깜빡 졸다가 꿈을 꾸었어요. 수염이 하얀 노인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못으로 무사하게 가려거든 사내아이와 계집아이를 여기 두고 가거라. 원님이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상한 꿈이구나. 그러나 너무 걱정하던 터라 그런 꿈을 꾸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하루가 지나고 밤이 되어 잠시 돈을 부쳤습니다. 어제 나타난 그 노인이 또 나타나서 사내아이와 계집아이를 여기 두고 가라고 하지 않았느냐. 속히 그렇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모두 살아서 나가지 못한다. 학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상한 일이다. 원님은 이틀째 같은 꿈을 꾸어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러나 관원들에게는 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파도는 파도는 여전히 산더미처럼 몰려왔어요. 도저히 배가 파도를 뚫고 갈 수 없을 만큼 파도는 높았습니다. 사흘째 밤에도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원님은 관원과 뱃사람들 가운데 총각과 처녀를 다 올려보았어요. 그렇지. 원님은 무엇을 생각했는지 관원들에게 일렀습니다. 다들 듣거라. 모두들 갈채비를 하여라. 내일 배를 타고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 이 파도를 어찌 해치고 나가시렵니까? 파도가 심한데 떠난다니 관원들은 물론 뱃사람들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걱정마라. 내게 수가 있느니라. 그래도 관원들과 뱃사람들은 걱정이 되어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오나 이 파도를 그럼 어쩌자는 거냐. 여기서 귀신이 되자는 말이냐. 여기서 귀신이 되다. 가다가 물에 빠져 물귀신이 되나. 다 크게 그거니. 가자. 원님은 강하게 말했습니다. 날이 며칠만 더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흘 동안 계속해서 내게 현몽을 한 일이 있다. 원님이 현몽을 힘주어 말하자 관원과 뱃사람들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어떤 꿈이었는데요? 알 것 없다. 길몽이다. 그러니 어서들 일어나거라. 그러시더면 그제야 관원들은 원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서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라. 그리고 빠진 것 없이 챙겨라. 그 동백나무도 실었느냐. 향나무 판자도 실어야지. 잊지 말고 듣거라. 나는 다시 한 번 높은 곳에 가서 파도를 보고 오겠다. 원님은 마지막으로 자주 올라가 파도를 지켜보던 바위 쪽으로 갔습니다. 이제 배가 떠날 준비가 다 되었어요. 사또나리 어서 오십시오.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뱃사람들은 원님을 불렀어요. 그러나 아직도 파도는 잠들지 않고 높고 거세게 밀려왔습니다. 사또은 새벽부터 서두를 때와는 달리 꾸물거리며 떠날 시간을 늦추고 있었어요. 새벽부터 서두르던 사또께서 왜 떠날 생각을 안 하시지? 이 파도에 어떻게 가자는 걸까? 글쎄 말이야. 좋은 꿈을 꾸었다면서 사또가 아무래도 이상해 이대로 가다가 파도에 몰살당하지. 그런 불길한 소릴 낭말게. 원님이 떠날 생각을 안고 있자 기다리다 지친 관원들은 짜증이 나서 되는 대로 말했습니다. 그때 원님이 어슬렁어슬렁 포도자락을 날리면서 배가 있는 곳으로 내려왔어요. 채비가 다 되었습니다. 관원들은 원님이 내려오자 반가워 소리쳤습니다. 그럼 배에다만 오르면 되느냐? 그러하옵니다. 원님은 한 발을 배에 들여놓자마자 아참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사또는 관원들이 묻는 말에 대답은 않고 안절부절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네 담배때를 사또는 말끝을 흐렸어요. 그럼 어서 가져오라 보내시죠. 배야 조금 더 있다가 떠나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멀어서 어딘데요? 저 위 큰 바위에 담배 쌈지하고 두고 왔구나. 가져오라고 보내시죠. 그럴까? 그럼 너희들 둘이 가서 가져오너라. 하면서 관원 가운데 총각한 사람과 처녀 한 사람을 지명했습니다. 원님은 묻혀 있을 때부터 두 사람 사이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살핀 눈치 채웠어요. 이 두 사람은 관하에서 음식을 장만하는 사람들로 서로 호흡을 맞춰 음식을 잘 만들었습니다. 원님은 그래서 오랫동안 객지에서 머물 관원과 뱃사람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려고 두 사람을 지명해 데려왔던 것입니다. 기왕 총각과 처녀를 두고 갈 바에는 서로 좋아하는 사람을 두고 가는 것이 덜 부담스럽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원님 말에 이 두 남녀는 서로 바라보더니 빙글에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많은 사람들 눈을 피해 단둘이 이야기도 하고 가까이 있고 싶었는데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두 남녀는 기뻐하며 빠른 걸음으로 큰 바위가 있는 쪽으로 갔습니다. 큰 바위가 있는 곳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큰 애들이 달려가는 뒷모습을 보고 있던 원님 얼굴은 비장했습니다. 어서 출발하자. 뱃사공들은 놀라서 멈칫했어요. 뭘 꾸물거리느냐 어서 출발하지 않고 아니 되옵니다. 총각과 처녀는 어찌하고요? 내 그걸 왜 모르겠느냐 어서 가자. 원님이 재촉해 배를 떼우자 그 큰 파도는 거짓말처럼 잔잔해졌습니다. 이때다 어서 닻을 올려라. 배는 물 위로 빠르게 미끄러져 나갔어요. 담뱃대와 쌈질을 갖고 오던 처녀 총각은 깜짝 놀랐습니다. 배가 떠나잖아? 두 남녀가 소리쳤습니다. 사또는 못 들은 척 호령했지요. 어서 앞으로 가거라. 배를 돌리면 우린 모두 죽는다. 어젯밤 꿈대로 하는 거다. 원님은 굳은 의지를 드러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처녀 총각은 손을 흔들며 소리치다가 지쳐 털썩 주저앉아 쌈지 안에 종이 쪽지가 있어 펴보았습니다. 3년 뒤에 다시 올 것이다. 너희들을 두고 가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마음을 합해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잘 살고 있거라. 미안하다. 눈앞이 캄캄해진 처녀 총각은 얼싸 안고 한동안 울었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처녀 총각을 두고 떠난 원님의 가슴은 쓰라렸습니다. 뱃사람들도 관원들도 두고 온 두 사람이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바람이 자고 파도가 조용해진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이제는 살았다는 생각에 모두들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처녀 총각은 어쩔 수 없음을 깨닫고 울고만 있을 수 없다 살 방법을 찾아보자 원님이 야속하고 앞으로 살 길이 불안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함께 있는 것도 실체만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먼저 먹을 것을 찾았어요. 총각은 바닷가에서 소라와 조개를 주워오고 산에서는 머루나 다래 등 산 열매를 땄습니다. 처녀는 그것을 다듬어 먹을 수 있게 했어요. 먹고 남은 것은 햇볕에 말렸습니다. 하여튼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 줍고 캐고 따서 말렸습니다. 바위 틈에 흐르는 물을 떠다가 움푹 패인 바위에 담아두었다가 마시기도 했어요. 먹고 사는 것은 형편없었지만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생활을 즐겁게 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래도 달밝은 밤이나 파도가 잔잔해 햇빛이 바다 위로 빛나는 날이면 집생각 부모 생각 친구 생각이 나서 괴로웠습니다. 가을이 되어 단풍이 들기 시작했어요. 단풍은 아름답지만 곧 겨울이 다가올이 다가올 것을 예고해 불안했습니다. 긴긴 겨울 춥고 배고픔을 이겨내야 한다는 신호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말린 열매와 물고기를 굴속에 저장했어요. 불을 일으켜 추위를 견뎌야 하는데 쌈지와 부시뚤을 그때 화가 나서 바닷물에 던져버린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총각 처녀는 원님의 쌈지를 모방해 만들어서 불을 일으키려 했지만 불이 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3년이 지났습니다. 원님은 다시 뱃사람을 데리고 관원들과 울릉도를 돌아봐야 했습니다. 그 처녀 총각 말이야 어찌 됐을까 벌을 받을까 겁이 난다 그 젊은이들을 외딴섬에 남겨두고 왔으니 하늘이 시키는 대로 한 일인데 어쩌겠나 울릉도를 감시해야 하는 원님 일행은 3년 만에 울릉도에 도착했습니다. 원님과 관원들은 3년 전에 두고 온 처녀 총각이 가장 궁금하고 미안했어요. 처녀 총각을 두고 온 바로 그 자리에 배를 댔습니다. 원님은 놀랐어요. 바닷가 돌모덕이 위에 처녀 총각 한 쌍이 얼싸안 꼬 해골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토는 장만해온 음식을 차려놓고 총각 처녀의 넋을 위로하는 제사를 올렸어요. 충문을 읽는 사람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절을 하는 원님의 손도 떨렸어요. 따라갔던 관원과 뱃사공들 눈에는 닭똥 같은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서로 사랑했던 두 남녀의 제사를 지내는 동안 하늘에서는 뇌성이 일고 번개가 쳤습니다. 원님은 겁이 났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부터 이 섬을 지나거나 이 섬에 들락거리는 사람은 이 사당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중요한 행사고 관습이 되었습니다. 이 성황당이 바로 지금의 태아의 성황당입니다. 울릉도에는 많은 성황당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으뜸가는 성황당으로 꼽고 있답니다. 무덤 속 꽃 고려 고종 때 벼슬이 높은 임유무에게는 상규라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질이 유난스럽고 괴팍해서 친구들에게 괜한 시비를 걸어 잘 싸웠어요. 그래서 그를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그와 가까이 지내려 하지 않았고 그의 부모까지도 아들 때문에 속이 푹푹 썩었습니다. 그런 상규지만 마음이 여리고 착한 구석이 있었어요. 저보다 힘세고 나이가 많은 친구를 대할 때는 어떻게 하든 이기려고 했지만 저보다 힘이 약하고 어린 친구를 대할 때는 양보하고 저주는 척해서 도리어 그네들이 상규와 가까이 지내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큰 소리로 야단을 치거나 나무라면 마구 대들었어요. 그렇지만 부드러운 말로 타이르면 고분고분 복종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공손한 말로만 타이르면 말을 잘 들었지만 거친 말을 하거나 욕을 해대면 덤벼들었습니다. 이런 말썽고러기 상규는 그 얼굴 또한 마음 씀씀이와는 전혀 딴판이었어요. 어찌 보면 여자처럼 얼굴이 희고도 붉으며 머리는 길게 길러 발 뒤꿈치까지 내려왔습니다. 키도 큰 편이 아니었고 외모가 여자 같아서인지 어려서부터 남자친구보다는 여자친구가 많았습니다. 상규는 잠시도 집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가 뛰어놀기에 바빴어요. 그래서 그 공부도 좋은 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상규는 14살이 되었지만 다른 아이들보다 모르는 것이 많아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더욱 기가 막혔어요. 그래도 양반 자식인데 나무꾼을 만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대로 두고 보자니 화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것도 자식이라고 아들 때문에 속상한 아버지는 아들을 대할 때마다 큰 소리로 나몰았습니다. 게다가 아들이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해서 속이 상하면 이건 다 당신 잘못이요. 대체 아이를 어찌 길렀기에 저 모양이 되었단 말이요. 하며 아내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상규는 글 공부도 못하고 구박까지 받자 부모를 원망하고 싫어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늦은 봄날이었습니다. 날은 점점 더워지고 해는 길어져 사람마다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생각을 할 때였습니다. 상규도 부모님 곁에서 못된 소리만 듣고 남에게 손가락질을 받느니 내 나이 14살 부모님 스라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도 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상규는 부모에게 말 한마디 없이 빈손으로 집을 떠났습니다. 한대 집을 나오기는 했지만 막상 갈 곳이 없어 떠돌아다니는 거짓 신세가 되었어요.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던 상규는 문전 걸식을 하다가 강화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때는 구시월 단풍철이었습니다. 봄에 입고 나온 옷이 봄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되어 옷은 땀에 절어 개똥빛이고 소매와 가랑이 끝은 새털같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씻지를 않아 근처만 가도 악취가 코를 찔러 코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옷이 날개라고 했던가? 상규는 잘생겼어도 옷골이 그렇고 고약한 냄새가 나 그 어느 누구도 그 옆에 있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규는 당장 먹고 잘 곳이 없어 걱정이었습니다. 어느 곳이라도 좋으니 머물 곳을 찾자 머슴이라도 좋다. 상규는 자기를 받아줄 집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가는 집마다 문전 박대를 당했어요? 그래도 상규는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밥을 얻어먹으며 일할 곳을 찾아다니다가 아주 큰 쌀가게에 이르렀습니다. 상규는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 어르신 어떤 일이든 좋으니 일을 맡겨주신다면 몸과 마음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음... 주인은 상규를 아래위로 뜯어보다가 싱글시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심부름하라 일을 구하는 참이다. 한데 넌 거지가 아니냐? 이 같은 말을 들은 상규는 더욱 비참한 생각이 들어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 먹을 것이 없고 일을 구하지 못하면 거짓 탈을 쓰게 됩니다. 본래 거지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옷이 남노에 그렇지 거지는 아닙니다. 고개를 들고 또박또박 말하자 주인이 상규의 꼴을 찬찬히 보았습니다. 비록 거지 꼴은 했지만 천하지 않은 잘생긴 얼굴 이었어요. 쌀가게 주인은 마음을 고쳐먹고 좋다 우리 집에서 같이 일해보자 하고 상규를 맞아주었습니다. 이 쌀가게는 강화도에서 이름난 부자 변태수가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이 사람은 물려받은 재산없이 자기 혼자 힘으로 부자가 되었으나 세라의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걱정하다가 첩을 두어 늙은 나이에 겨우 딸 하나를 얻었어요. 경수계라고 하는 이 딸은 열두 살이었습니다. 딸이지만 아들처럼 집에다 독선생을 두고 천자문에서 통감 제5권까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책은 다 읽었지요? 상균은 아는 게 없어 장부 정리를 못하고 쌀 대빡질을 하며 쌀 파낸 일을 했습니다. 누더기가 되넌 옷을 벗고 주인이 새로 해준 옷을 입으니 잘생긴 부잣집 도련님처럼 보였어요. 상균은 쌀가게 일을 하며 집 안팎을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어느덧 두 해가 지났어요. 그동안 상균은 주인 변첨지에 신복이 되어 그 집 살림까지 맡아보았습니다. 하루는 주인 변첨지가 무슨 생각이 났던지 상규를 불러 물었습니다. 너도 이제 쌀만 팔게 아니라 틈을 내어 글을 배우는 게 좋지 않겠느냐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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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균은 변첨지 말을 듣고 천자문 공부부터 시작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얼마 동안을 했는지 천자문을 다 읽고 동몽 선습을 새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감 제 5권까지 읽고 나자 자기 이름도 쓰고 장부정리도 하고 편지도 쓸 수 있었습니다. 변첨지는 나이도 많고 눈이 어두워 편지를 못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상규가 변첨지 대신 모든 편지를 도맡아 쓰고 장부정리는 물론이고 집안의 모든 일을 도맡아 보았습니다. 상규가 17살이 되는 어느 봄날 이었어요? 주인 변첨지 생일이어서 이웃사람들이 삼삼오 찾아와 잔치음식을 먹고 갔습니다. 변첨지의 부인이 새 옷 한 벌을 상규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어서 저 방에 가서 갈아입고 오너라. 고맙습니다요. 마님이 들어가라고 일러준 방은 15살 된 주인 외동 딸 경소기의 방이었습니다. 상규는 황송하고도 염치가 없어 잠깐 조저하다가 변첨지 부인 말을 거스를 수가 없어 얼른 그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오려는데 그 방으로 잘 차려진 잔치상이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상규는 자기와 상관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문을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그냥 앉아 있거라. 주인의 부인이 문 밖에서 열린 문을 밀어 닫았습니다. 조금 뒤 밖에서 무얼하고 쑥떡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경숙이가 들어와 상 옆에 사뿐히 앉았습니다. 상규는 어쩔 줄 몰라하며 조바심이 나서 어서 술이나 놓고 나가시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가기는 커녕 잔에다 술을 따르고 이걸 드세요 하고 공손하게 술을 권했습니다. 네? 상규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어서 드시라고요. 경숙이는 얼굴을 붉히고 또 술을 권했습니다. 네? 네? 주인집 딸이 주는 술이라 상규는 거절을 못하고 얼떨결에 주는 대로 다 받아 마셨습니다. 얼마 뒤에 경숙은 슬그머니 나갔어요? 잘 차려진 음식에 손도 못 든 상규는 입맛을 다시면서 경숙이 뒤를 따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숙의 어머니가 딸과 상규를 맺어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경숙이도 별 생각이 없었고 상규 또한 특별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부터 상규는 마음이 뒤숭숭해 마음을 가다듬지 못했습니다.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며 그저 경숙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그전에는 경숙을 보아도 그냥 지나쳐 보았는데 이제는 유심히 보게 되었어요. 아니 아니 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단둘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녹음이 짙어가고 날이 더워져서 더위를 피하려 시원한 나무 그늘을 찾은 어느 날 이었어요. 상규가 경숙을 살며시 불러 집에서 오리쯤 떨어진 뒷산 수양 버드나무 밑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울렁이는 마음을 억누르려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망설이다가 상규가 경숙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을 잡자 용기가 세며시 솟아 경숙에게 말했어요. 그때 방에서 너를 보고부터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이면 무엇이 내 가슴을 꾹 눌러 답답하게 했어. 그런데 너를 이렇게 보니 그게 없어진 것 같아 왜 가슴이 답답하지 경숙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글쎄 이유가 뭘까 상규는 왜 그런지 알면서도 대답을 미루었습니다. 아마 병이 든 모양이지 글쎄 병은 병이지 아마도 고치지 못하는 병일 거야 그런데 이제 괜찮다니 다행이네 두 사람은 늘어진 버들까지 밑에서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말을 몇 마디 나누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해는 서산에 지고 있었어요. 경숙이도 상규도 헤어지기가 싫은 모양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걱정하기 전에 어서 가야지. 상규가 말하자 경숙이는 대답 대신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본 상규는 경숙이의 두 손을 꼭 잡아줬어요. 경숙아 넌 뇌섹시야 경숙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상규는 마음이 예전보다 더 심란해서 이리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경숙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경숙이는 상규를 대하는 눈치가 달랐습니다. 변참지 내외가 이들의 이런 눈치를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내외는 살피고 또 살폈지요. 변참지는 상규를 우리 귀한 딸 경숙이와 혼인시키는 건 말도 안 돼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상규가 사위감으로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어느 날 두 내외는 생각다 못해 상규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상규가 경숙을 몰래 만나고 있다는 것에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난 변참지가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나는 네가 항상 점전하서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을 줄 알았다. 한데 너는 사람이 아니구나. 주인 어르신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네가 한 짓을 모른단 말이냐? 모르겠습니다. 너 며칠 전에 경숙이하고 어디를 갔었느냐? 변참지 말에 상규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때다 싶어 그간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말했어요. 주인 어르신께서 잘 모르고 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어르신 생신 때 공교롭게 건넘방에서 음식을 먹는데 아가씨가 들어와 손수술 몇 잔을 따라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아가씨에게로 가있고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 그곳으로 불러내어 만나게 된 것이옵니다. 뭐라고 경숙이가 술을 따랐다고 그게 사실인가 사실입니다. 부인 어떻게 된 일이오? 변참지가 아연 실색을 하자 부인이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상규가 똑똑해서 우리 사위 삼으려고요. 뭐야? 버럭 소리를 지른 변참지가 도끼 서린 눈초리로 상규를 쏘아봤습니다. 나쁜 놈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 변참지는 더 크게 소리쳤어요. 그러고는 자기 부인에게 큰 소리로 세상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소 당신이 그럴 수는 없는 게야 라고 말하고 화를 참지 못하며 펄펄 뛰었습니다. 이탠날 화를 가까스로 가라앉힌 변참지는 상규에게 말했어요. 안됐지만 이 집을 떠나거라. 상규는 아무 말 없이 변참진의 집을 나와 다시 험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디로 갈까 망설이다가 발길 닿는 대로 정처없이 떠돌아 다녔어요. 한동안 좋은 음식에 좋은 옷에 좋은 잠자리에서 살다가 다시 비롱뱅이 생활을 하자니 그 고통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모든 고통은 다 참아도 경숙이를 보고 싶은 것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삼키며 죽을 생각도 했지만 경숙이가 눈에 어른거려 차마 혼자 두고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떠돌아 다니다가 변참진의 집 근처에서 맴돌게 되었어요. 그런 어느 날 상규를 내쫓아 마음이 불편하던 변참지가 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변참진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마을에서 십리 가량 떨어진 어느 큰 부잣집 서사로 있게 했습니다. 그는 일을 하면서도 그저 경숙이 생각 뿐이었어요.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경숙이 때문에 늘 마음이 무겁고 기쁜 날이 없이 그 집에서 일년을 보냈습니다. 슬피 오는 귀뚜라미 울음소리에 마음 설레는 가을을 맞았어요. 어느 날 밝은 보름밤 일을 마친 상균은 용기를 내어 경숙을 만나러 변참진의 집으로 갔습니다. 고요한 산허리를 돌아서며 무서운 짐승이 나타나면 어떡하나 마음 졸였지만 경숙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부푼 마음에 한걸음에 변참지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막상 변참지 집에 다다르자 누가 보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이 되었어요. 그는 단모퉁이의 몸을 숨기고 집안을 살피면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 경숙이에게 내가 온 것을 알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한동안 국리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방에서 나왔어요. 상규가 미쳐 보기 전에 그 사람은 재빨리 뒷간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 뒷간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쥐죽은 듯이 가만히 서서 뒷간 쪽을 엿보고 있었어요. 얼마 있다가 뒷간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은은한 달빛에 자세히 보니 밤낮으로 생각하던 경숙이었습니다. 상규는 앞뒤를 가리지 않고 불렀어요. 경숙이? 상규 목소리를 들은 경숙은 꿈인지 생시인지 정신이 아득해 멍하니 있다가 상규에게 달려와서 어떻게 찾아왔어? 하며 그가 내민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를 위로하듯이요? 그깐 어떻게 지냈어? 까치발로 서서 담안에 있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괴롭지만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그녀가 한숨을 토하며 물었습니다. 둘은 담을 사이에 두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리고는 박지처럼 낮에는 각기 숨어있다가 밤이면 서로 만나 장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이렇게 하기를 1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경숙이는 16살이 되었어요. 상규를 쫓아내고 부잣집에 서사로 넣어준 변참진은 매팔을 놓아 경숙이의 신랑감을 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땅한 곳이 없어 걱정 이었어요. 그러다가 다행히 괜찮은 곳이 있어 약혼 을 하고 서둘러 혼인 날을 받았지만 경숙이의 마음에는 오로지 상규뿐 이었습니다. 어떻게든 혼인을 피해야 해 경숙이는 단단히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경숙이는 상규를 만나 이런 사정을 말하고 둘이 도망치려고 결심했습니다. 혼인 날짜는 점점 가까워 오는데 도망칠 기회가 오지 않아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상규와 도망치기로 약속한 날이 3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경숙은 도망칠 틈을 낼 수가 없게 되자 병이 나서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때 상규 역시 마음이 들떠서 모든 일에 허둥 됐어요. 죽든지 아니면 도망치든지 둘 중 하나야. 경숙이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한 데는 어느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경숙이의 뱃속에서 상규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어요. 경숙은 입덧을 속이고 음식을 먹지도 못하다가 정말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혼인 날을 택했던 변참지와 부인은 발만 동동 굴렀어요. 할 수 없지. 신부가 병이 난 이상 어떻게 하겠나. 신랑들 집에서도 뾰족한 수가 없어 날짜를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느새 열 달이 다 되어 경숙은 떡두꺼비 같은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아기는 늠름하게 잘 생겼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걸 어찌 하겠습니까 우리 딸을 생각 해서라도 남이 알지 못하게 단속이나 잘 하시오. 부모는 쉬쉬하면서 산모 뒷바라지를 잘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경숙 있는 비통 암이 병이 되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아기를 낳고 두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내 딸이 부모는 딸 시신 앞에서 방바닥을 치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웃 사람들도 몹시 슬퍼했어요. 처음 만나 사랑한 상규와는 살아보지도 못하고 젊은 나이에 죽다니 변 참지 내외는 딸의 시신을 양지바른 곳에 묻고 딸이 낳은 외손자를 임춘이라 이름지어 기르기로 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이 소식을 들은 상규는 정신이 빠져 미치고 말았어요.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경숙이의 무덤가에서 통곡하고 부르지 졌습니다. 상규의 울부짖음은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경숙이 생각에만 매달려 있던 상규는 가슴이 울렁거리고 답답하더니 병이 났습니다. 그렇게 상규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정권을 잡고 세상을 주무르던 임 유모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길을 재촉해 강화도로 갔습니다. 재상의 강화로 가자 방방곡곡이 떠들썩했어요. 상규가 서사로 있던 부잣집에서는 재상이 온다며 동구박 삼리까지 나가서 그를 맞았습니다. 부잣집 주인은 임 유모를 반갑게 맞아 자기 집으로 영접해 큰 사랑에 들게 했지요. 대감 께서 무슨 일로 이렇게 누추한 곳을 기별도 없이 오셨습니까? 주인도 알다시피 내 일찍이 외아들을 잃고 근심으로 지내다가 뜻밖의 자식놈이 댁주소로 편지를 하였기에 반갑고 놀라워 내려온 것이오. 대감의 자재본인 줄은 모르오나 서사로 있던 임모라고 하는 청년이 병이 나서 수개월 동안 알타가 멸치전에 세상을 떠난 일은 있습니다. 그 청년 시신이 어디 있소? 윗방에 있습니다. 좀 볼 수가 있겠소. 그러시지요? 두 사람은 윗방에 들어서 시체를 보았습니다. 임재상은 눈물이 글썽였어요? 임재상의 외아들 상규였습니다. 재상은 눈물을 곱씹으며 울음을 참았지요? 대감 어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요?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어찌 하겠소 이까?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며 부잣집 주인은 쌀가게 주인 변첨지에게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임재상이 말했어요. 보시오 주인 양반 내 아들도 죽었고 변첨지 딸 또한 세상을 떠났소. 몇 달 있다가 변첨지 딸하고 내 아들하고 합장을 하는 게 좋겠소. 둘은 서로 사랑했으면서도 생전에 함께 살지 못한 원한이 있을 것이니 죽은 뒤라도 합장을 시키는 게 부모의 도리가 아니겠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이 같은 말이 변첨지 귀에 들어갔습니다. 변첨지는 딸이 죽어 슬픈 것도 슬픈 것이지만 만에 하나 임대감이 아들이 나에게 환영을 받지 못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태상 같았습니다. 임재산과 부잣집 주인은 상교의 시신을 감회장하고 변첨지를 불렀습니다. 변첨지는 아이고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부잣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데 임재산은 온유한 태도로 그대가 병가인가 네 그러하옵니다. 나는 그대에게 감사하네 그간 내 아들이 그대에게 그와 같은 죄를 범하고 외동딸까지 죽게 해 무엇이라고 할 말이 없네 하고 말했습니다. 황송합니다. 대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대감 자제인 줄은 모르고 소인의 집안만 생각하옵고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생각할 게 뭐 있겠소. 다만 그대의 딸하고 내 아들하고 합장을 하면 될 것이오. 그리고 합장할 때 혼인일식을 올릴 것이오. 그런데 그 소생이 있다고 들었소. 그러합니다. 대감 그렇다면 그 소생은 내 집사람이니 내가 데리고 갈 것이오. 그리 알고 있으시오. 변참신은 임재상 말에 황송하여 고개를 바로 들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임재상은 나머지 일들은 부잣집 주인에게 맡기고 상경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지 서너 달이 지났어요. 때는 그 이듬해 따뜻한 봄이었습니다. 부잣집 주인이 퇴기를 해서 두 묘를 하나로 합장하게 했어요. 먼저 경속의 무덤부터 파헤쳤습니다. 분묘를 헐고 관 뚜껑을 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실시는 간데 없고 관 속에는 향기나는 흰 목련이 있었습니다. 일을 하던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며 깜짝 놀라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목련이었어요. 어서 덮게 관 뚜껑을 덮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얀 목련은 시들지 않고 그대로 였습니다. 그래도 다시 뚜껑을 덮어놓았어요. 부잣집 주인은 일을 하던 사람들을 데리고 감회장한 임상규의 묘로 가서 관 뚜껑을 열었습니다. 역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관 속에도 시신은 없고 붉은 목련 한 송이가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이런 일은 평생 처음 보내 그려 하고 중얼거리며 혀를 내돌렀습니다. 할 수 없이 붉은 목련과 흰 목련 두 송이를 모아 합례식을 하고 다시 새 광과 붉은 목련과 흰 목련 두 송이를 넣어 합장할 묘지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런 뒤에 임재상 집에서는 붉은 목련꽃을 위에 안치하고 변첨지의 집에서는 하얀 목련꽃을 위에 안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양쪽 집안은 서로 도와 그들의 소생인 임춘을 잘 길렀습니다. 그 아이는 잘 자라서 과거를 보아 벼슬에 올라 뒤를 이었다 하며 양가에서는 대대로 내려오면서 자손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날 이야기는 읽고 또 읽어도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게 되는 재미가 또한 있는데요. 이야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연결하기도 하고 다른 결말에 대해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라면 어땠을까 상상할 수도 있죠. 이처럼 옛날 이야기는 읽는 시대와 읽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하고 새롭게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이 큰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